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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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에 한 번 더 운동을 열심히 펼쳐가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둘째 아이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란 사실 우리 교회의 한 번 더 예배드리기 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번쩍 들어 올려주거나 책 읽기, 퍼즐 맞추기와 같이 자기가 재미있는 무언가를 경험하면 또 하고 싶어서 한 번 더 라고 요청하거나 때를 부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라고 하지만 실상 네 번 더, 다섯 번 더가 돼버리는 아이의 고집에 때론 힘이 빠지기도 하고 단호히 끊어버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천진난만하고 신나서 기대감에 차있는 얼굴로 또 해달라고 조르면 결국 몇 번은 더 해주게 됩니다 아예 한 번 더, 한 번 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그 용어가 동일해서인지 저는 우리 교회의 한 번 더 운동이 떠오르곤 합니다 정말이지 아이가 그 재미를 한 번 더 느끼고 싶어 조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예배가 너무 좋고 받을 은혜가 기대가 돼서 한 번 더 드리기를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손살 같은 2024년의 상반기를 지나보내며 그간 우리는 한 번 더, 하나 더, 두 배도 운동을 위해 기도하고 외치며 힘써 왔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 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인데 이 중 오늘 밤에는 한 번 더 운동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우리의 고민과 노력에 도움을 주는 구절 중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운동이 온전함에 이르고 또 생명력 있게 펼쳐지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자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힘써야 하는지 본문의 교훈을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자는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다함께 7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미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0편 50편의 앞에는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은 역대상 6장에 보면 다윗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레위인의 명단이 있는데 그 중 시조로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또 역대상 16장에서는 그를 찬양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부여하기도 하였는데 실제 건축을 마치고 언약계가 지성소에 제 위치에 놓인 후에도 아삽이 그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역대하 5장 12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다는 점에서 백성들의 공동 제사와 관계가 깊은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10편 50편의 경우 찬양 자체보다는 신앙 공동체를 향한 예배적 권면과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볼 때 공동 예배를 드리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은 유익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삽이란 그 이름은 모으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예배 공동체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름의 뜻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연대적인 흐름상 시를 아삽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아삽에게 바치는 시 등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표제에 이 명시된 만큼 아삽과 관련한 시이고 그의 삶이나 사상에 관계한 배경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문에 앞선 1절에서 6절은 10편 50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서론의 분위기는 4에서 6절의 표현들을 살펴볼 때 마치 법정에 소환하는 장면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5절 표현대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부르며 무언가 건면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한 이들이라고 설명한 것과 같이 이 시의 수신자는 당신의 예배자들임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당신께서 중요한 건면을 하실 것을 강조하며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고 하였는데 이는 출애국기 20장에서도 사용된 표현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며 개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험을 느끼게 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린 재물로 인하여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희생제사의 재물에 관한 부분까지 제정하신 분이시기에 사실 제사를 온전히 거행하며 드린 재물 자체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던 백성들은 그런 제사 의뢰와 관련하여 그릇된 생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드린 희생제사의 재물을 마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거나 아주 망각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구절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삼림의 진승과 산의 가축이 또 산의 새와 들의 짐승이 다 주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의 것입니다 정말이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착각은 마치 하나님을 그러한 재물이 없으면 못 사는 재물에 의존하시는 분으로까지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신명기 32장 38절에도 등장하는데 주로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사상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무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양식이 아니며 그저 재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섬김이나 봉사를 통해 도움을 드려야 하는 복지의 대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 후 14절에서는 문단 또는 연을 마무리 짓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이고 외형적에 있는 것이 아닌 진실된 감사, 뜨거운 감사, 형언할 수 없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도 또 또는 잘못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완전히 인정하는 자세로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또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국기 24장 7절에 보면 신해산에서 언약을 받을 당시 모세가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였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백성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행하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은혜의 삶의 작은 근거와 자격이 됩니다 특히 감사제와 서원제는 자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제사로 지금 우리의 예배를 향한 자원하는 태도의 모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감사와 서원의 자세를 활란의 순간까지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을 외면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예배의 이상적인 형태 혹은 과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지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심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이러한 형태가 온전히 펼쳐진다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이러한 구조와 금액을 같이 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교 수업을 들어보면 과제를 내줍니다 이 과제를 낼 때는 또 그 양식을 함께 제시해 줍니다 주제는 어떤 분야에 대하여 작성하고 또 내용 구성은 이러이러한 형태로 해라 A4 몇 장 내외로 하되 글자 크기는 무엇으로 하고 줄간격은 어느 정도로 해라 등 이 교수는 과제의 방향이나 이 규격 등에 대한 지침을 첫 수업 때 전달합니다 만약 학생이 여기서 분량이나 규격을 맞추는 것을 완벽하게 맞춰놓고 제출을 잘 하였는데 만약 내용이 다 표절이거나 전혀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과제만이 아니더라도 수업도 출석만 잘했다고 다가 아니라 수업에 참여도나 성취도가 있어야 좋은 평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저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한 의미의 예배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저 진행되는 예배에 마칠 때까지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며 그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좋은 마음가짐을 정성스럽게 담아 드려야 진정한 참된 예배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재물이나 형식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며 동시에 감사로 또 기도로 반응하는 우리 마음 속에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설교를 듣고 마치 어떤 유명인사가 발표나 회견을 마치자마자 날선 비판을 하는 여론이나 평론가인 것 마냥 어느 부분이 내 기준이나 내 기분에 맞지 않는지 평가하며 불멘소리를 내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할 의뢰인 동시에 또한 우상숭배와 가장 흡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의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제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제사로 한순간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도 열어놓고 늘 주의하고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전제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예배가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 발휘되도록 심지어 환란의 순간에도 망각하지 않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형식만 갖춘 것이 아닌 진실된 감사로 가득 채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기꺼이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자는 위선이 아닌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 함께 16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둘로 던지며 도둑을 본 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앞선 대지에서는 행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모습에 대하여 교훈하였지만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행동적으로도 악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경고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악인에게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앞서 7절에서 내 백성이라고 하였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상 두 대상 모두 이스라엘에 소속된 백성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째여 내 윤리엘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고 한 것으로 볼 때 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제사장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은 수행하였지만 실상 속으로는 교훈과 동떨어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실상 그들은 교훈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을 뒤로 던지는 자들이었습니다 뒤로 던져버린다는 것은 거부와 거역을 가리킵니다 열한기상 14장 9절에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함에게 내가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고 했던 것이나 이사야 38장 17절에 보 없어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뒤로 던지는 것은 신앙을 가진 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10편 18편 22절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고 고백한 다윗의 태도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18절에 도둑을 보면 연합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연합하였다는 말은 원화상 그를 기뻐한다는 의미로 친구가 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는 말은 이 가늠하는 자들과 그 몫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한 패가루가 되어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정작 제7개명 가늠하지 말라 제8개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교훈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 20절에서는 말에 대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입을 악에게 내어준다 하는 것은 입으로 악을 꾸며낸다는 의미인데 혀로는 거짓을 꾸며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하는 것을 일삼는 것입니다 형제를 깎아내리며 그 명성을 더럽히는 일에 몰두하는 모습은 결코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한 제9개명의 불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이러한 악행들이 있어도 잠잠히 참아오셨고 심판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신 분, 심지어 악을 행하고 또 악을 말하는 분으로 여기는 그러한 몰 이해 속 악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마치시고 재판관으로 나타나시어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침묵도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고발도 모두 당신의 백성을 벌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그들을 돌이키고 살리시기 위한 이유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한 10편 86편의 고백처럼 주는 선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악인의 활동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채 악행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을 찢어버릴 것이며 건져줄 리도 없을 것이다 하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찢어버린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강한 맹수가 연약한 짐승을 물어뜯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찢어뜨리던 악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안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대로 이제 이 진리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대로 감사를 제사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23절은 이 앞에 14절에 등장하는 교훈의 반복이기도 한데 바로 위선과 행악에서 벗어나 감사로 나아가는 참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가야만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위선이 가득한 사람을 접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좋아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교회의 동역자들을 향하여 말로는 말씀의 선한 언어들을 내뱉으나 실상은 행악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실망감은 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과한 범죄들은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는 십계명의 내용이며 신자의 삶과 매우 관련한 실제적인 주제입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야 할 것처럼 말하고 다니면서 정작 부끄럽게 재물을 탐하는 일에 방관하거나 동조하고 음란한 문화에는 거리낌 하나 없이 빠져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비방하는 자리에 당당히 서서 함께 말하고 있는 표리부동의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소문거리를 퍼다 나르며 누군가를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 깊이 회개하고 선한 행실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미 보는 눈들이 많기에 그런 악한 말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되기 쉽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기에 겸손하고 신실한 삶의 태도를 우리는 일상 안에서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다고 하여 오늘 본문의 악인들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속 잠잠히 계시던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상을 밝히고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도 마지막 심판날이 따를 것을 망각하지 않는 이 종말시대의 신자로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인의 바람직한 삶을 일구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순종의 자세를 겸비해야만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팔 벌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아량 앞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위선이 아닌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참된 예배자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47, 48, 4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한 번 더 운동에는 과연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 그런 하나님께 선심쓰듯 한 번 해드리는 서비스 같은 한 번 더입니까? 아니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기꺼이 드리기로 결단하며 힘을 다해 동참하는 한 번 더입니까? 하물며 마트에서 파는 원플러스원 상품도 가치가 있어야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한 번 더 두 번 더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린 한 번의 예배보다 못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 더 운동을 더욱 내실 있고 풍성한 감사로 채우며 전개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서 드러나는 백성들의 부족한 점 또 잘못한 점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진중한 경고를 마음에 잘 담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이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과 희생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참으로 풍요롭고 하나님과의 진한 교제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감동과 설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진 모습이 아닌 진심을 다한 예배 위선으로 실상은 악한 모습이 아닌 순종하는 삶을 담은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가운데 참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복을 마음껏 체험하는 제 47, 48, 49 여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